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도왕도! 우와! 우와! 그! 도! 해! 투! 와! 오늘 난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사랑은 안 줄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 마리아와 친구들의 로기의 메뉴 또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바로 퐁규! 퐁규 마디기야! 여러분 퐁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초콜릿에다가 달달하게 달달하게 찍어서 먹는 달달하게 찍어서 먹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품들을 오늘 저희가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엑소!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였을까요? 초콜릿! 아 이거 초콜릿이라고요? 초콜릿! 이게 게살이 아니에요? 초콜릿이에요!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네 퐁규! 퐁규! 그럼 또이님 이거 쳐주세요 이거 어디에다 날 거예요? 오 조미님 이거 킹목이야 아 여기 두 개? 후! 오 열기가 느껴져요 열기가 느껴져요 초콜릿이야 넣으면 되나요? 넣으세요 투어 게살이 투어 게살이 투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눠서 넣어야겠네요 오케이 꼭! 여기 여기 꼭! 다 넣어요 한 번 낸다! 한 번 낸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다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져서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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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벌써부터 녹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진짜 신기해 자 초콜릿이 다 녹았는데요 예우 렛츠고! 다 아까 그 굳었던 초콜릿이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옓 오우오오오오옦 오우우오오오옹 오 액체기음이 같아요 제가 한 번 맛을 보겠습니다 제롤 한번 먹고 봅시다 neat 멋자리 미니님 제껄로 먹어요 제껄로 오 그래? 으옹 오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네 아 달콤해 여기서 챌린지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1, 2, 3, 4, 5, 6, 8, 9까지 10은 없어요 여기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음식을 저도 몰라요 음식을 한씩 가져와서 먹게 됩니다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펀 좀 해서 도미님 도미님 지금 맛이 없는거 있죠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맛이 없는거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먹는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죠 무조건 복불비로 여러분들이 뽑아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찍어서 먹을거에요 맛있겠죠 자 그러면 복불비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쇼 타임 자 퍼스트 아 저거 부터 제발 맛있는거다 가운데 저는 럭키세븐 예아 오오오 tumblr! ustedes 왜 채소가... 아 이걸 다 찍어서 먹어야 해요 어. 그럼 맛있게 드시면 돼요. 오이! 오이! 먹어오고. 먹어보겠습니다. 피초에 들어간다. 어떤 맛인가요? 오이 초콜릿. 오이치크래우. 약간 상큼한 맛도 있으면서 초콜릿에 그 달콤함이 있는데 왜. 애매합니까? 뭐라고? 오이 냄새가 나요. 오이냄새하고 초콜릿냄새하고 나진 않은데 오이 맛 초콜릿? 아삭한 오이 맛 초콜릿 밍밍하다 그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좋아요! 자 2번! 오이 먹을게요 가운데! 미니는? 칠! 우와! 자 미니냅! 개봉을 주세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감자채! 미니는 이 집게로 찝어서 찝어서 살살해야 돼요 안녕! 제가 해드릴게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다! 음 과자 과자초콜릿 맞으면 포카치톤주 자 이제 세번째 또이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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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두구 두구 우아원은? 2번 개봉! 박두! 나이스! 우와! 우와 나! 소사지! 소사지 소스! 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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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 오 소사지! 여기 아프가제! 어! 아! 여기 불쌍해! 어떡해! 왜 나만 베스티벌이야? 우와! 소제디 초콜릿! 무슨 맛이? 소제디야! 초콜릿이에요! 우와! 소제디는 무슨이야! 나쁜 영화야! 왜 저만 베스티벌이야? 왜 나만 재소야! 아! 어떡해! 로켓은 스티벌이네! 에이! 몰라! 이제 접어볼게요! 로켓아! 로켓아! 자! 가운데! 가운데! 에이윤이 따라주기를! 라이스 게이드 9번! 라스트 9번! 9번! 3! 2! 1! 겟! 예! 로켓! 1! 이게 진짜 펑디인가요? 이게 진짜 펑디죠? 로켓! 로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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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입에 꿀꺼? 한입에 꿀꺼? 당연하죠 꿀꺽! 맛있어? 초콜릿! 딸기! 꿀꺽! 맛있어? 초콜릿! 딸기! 딸기초콜릿! 딸기초콜릿! 한입은 더해! 진짜 달콤해요! 딸기초콜릿! 8번! 3번! 8번! 시즈워드! 어! 바다! 우와! 민이 한입만 더 먹으면 안될까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주세요 초콜릿! 초콜릿! 민이 없어요? 수습해져야 돼요. 수습! 수습! 시즌! 오 초콜릿 진짜! 초콜릿이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묻혀서 아 잘생겼네! 아 좋겠다! 자 이제 또이 제발 나도 제발 나도 제발 원! 오 원! 너버 원! 자 3,2,1 개봉! 기름! 나의 니긴 니아 치킨 넉게 오 마이 갓 나의 니김이 키야할 것 같은걸 아 진짜 조금 드신다 티킨노게트 진짜 아니에요 자 이제 좋아할게요 마지막 가운데 어? 무? evergreen probably 이게 뭐야 진짜 이건 아니에요 우랑 초콜릿은 아니거든 미니차례 악션 3번 yes 3 2 1 악션 어 어 얘 때문에 뭐 안되 오케이!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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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내가 줘가 먹어야 먹어야 젤리 젤리 초콜릿이래요 젤리 초콜릿이래요 맛있어 그럼 마지막인거죠 네 6번 당근 젊은 양분 모두 다 영광많은 와우 건강 건강 건강맞는 당근 먹을래요? 당근 건강이 좋아요 한입에다 에에에 아우 와우 아닌걸로 아닌걸로 여러분 이거 봐봐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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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반죽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거에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에도 활기적인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우 오우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딸기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왠지 하트 같은 모양이어서 제가 초콜릿에 찍어서 대신 먹어드릴께요 대신 먹어드릴께요 진짜 맛있어 오우우 날랑 안녕 다 ceramic 오우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